안녕하세요 용인목수 윤선호입니다. 오늘은 목수가 되고 싶으신 분 혹은 목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수의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드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목수의 종목에는 크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가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목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분류죠. 근데 현장 목수에는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눈 목조주택을 짓는 목수, 그리고 콘크리트 거푸지로 짓는 목수, 그리고 최종 마감을 하는 내장 목수가 있습니다. 다시 목조주택으로 넘어가면 우리 전통 한옥의 목구조를 만든 한옥 목수가 있고요. 서양식 중목구조를 짓는 서양식 중목구조목수, 일본식 중목구조를 짓는 일본식 중목구조목수, 그리고 미국식 경남 목구조를 짓는 경남 목구조목수가 있어요. 보통 일본식 중목구조와 서양식 중목구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미국식 경남 목구조 같이 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조주택 시장은 크게 한옥 아니면 서양식 구조랑 양분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지어지는 목조주택 중 가장 많은 양을 찾은 게 미국식 경남 목구조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거푸지 목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콘크리트 골조용 거푸지물 나무로 제작하거나 유로품을 조립하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내장 목수가 있습니다. 건설 목수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의 내부를 치장하는 목수를 줄여서 내장 목수 혹은 인테리어 목수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매장을 꾸미기도 하고요. 가게를 꾸미기도 하고 보통 가구를 만들거나 건물 내부에 치장하거나 벽이나 천장부를 만들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목수는 다른 거 없어요. 가구 목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볼 수 있는 싱크대를 만드는 목수 원목 가구를 만드는 목수 그리고 상가나 각종 상업 건물에 있는 괴산한 조형물을 만드는 대형 상가용 가구의 자리와 목수가 따로 있어요. 만드는 건 어떻게 사용하는 공구도 비슷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보통 원목 가구 만드는 모습이 있는 분들은 보통 원목만 만들고 싱크대는 보통 LPM이라고 해서 합성 목재를 주로 사용하고요. 이상한 상가나 조형물 만드는 사람들은 MDF라는 목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급여는 보통 건설 현장 목수가 일단 공장에서 일하는 목수보다는 조금 높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목수는 보통 자기가 공방 사장이라면 수입의 편차는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무슨 음식점 장사랑 비슷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정말 건설 현장 목숨 보다 훨씬 많이 버시는 분이 있는가에 반해 한 달 수입을 겨우 채우거나 혹은 적자를 겨우 면하거나 혹은 적자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실력이 있음에도 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체적인 근로 환경이랑 어떻게 일을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종목별로 차근히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